기차 꿈은 다양한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꿈에서 기차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목표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깊습니다. 기차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나 감정을 반영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종종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꿈에서 기차를 보는 것은 자신의 삶이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차의 속도나 방향은 현재의 삶의 상황과 목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현재의 경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기차 꿈은 종종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기차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동을 상징하며 이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차의 출발과 도착은 자신의 목표를 향한 열망이나 성취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기차는 시간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기차가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차 꿈은 때때로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이나 마감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으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차는 여러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차의 노선은 고정되어 있지만 강력에서 하차하거나 승차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차 꿈은 자신의 선택이나 결정을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꿈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거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나타나며 그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는 꿈은 목표나 바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온 일이 결실을 맺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는 모습은 목표 달성에 대한 성취감을 나타내며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차를 놓치는 꿈은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상징할 수 있으며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꿈은 현재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나 갈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이동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상징하며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차가 탈선하는 꿈은 자신의 삶의 경로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변화나 위기를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차를 타는 꿈은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상징합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꿈은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고장나는 꿈은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나타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현실에서의 불안감을 표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꿈은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기대와 불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다림이나 긴장감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또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차가 빠르게 달리는 꿈은 자신의 인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변화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차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타는 꿈은 공동체 의식을 상징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협력을 나타내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례 1. 직장 내 변화에 대한 불안 한 남성은 직장에서 큰 변화가 있던 날 기차를 놓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직장 내 변화에 대한 그의 불안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나 위치가 불확실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기차를 놓친 상황은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사례 2.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 한 여성은 대학 졸업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차가 출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모습은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사례 3인생의 경로에 대한 고민 한 청년은 자신의 인생 경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에 기차가 탈선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반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가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의문을 느끼고 있었고 기차의 탈선은 그 불안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미지로 작용했습니다. 기차 꿈은 우리의 삶의 여정, 목표, 선택, 그리고 시간의 압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꿈 속에서 기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우리의 심리적 상태와 감정적 고민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차 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와 선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꿈은 때때로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기차 타는 꿈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할 의미 하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중도에 내리면 내린 사람이 지금과는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됨을 의미 고향에 가는 기차를 타거나 어느새 고향에 돌아와 있는 꿈 기차는 일 또는 가정을 떠나 혼자서 편안히 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작용한 것이다. 기다리던 기차가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꿈 현재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의미 기차 경적이 크게 울리는 꿈 진행 중인 일에 성과가 좋아 인정받게 되거나 크게 성공할 일을 하게 됨을 의미 기차 놓치는 꿈 좋은 기회가 왔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아깝게 놓칠 수 있으니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됨을 의미 개인관계를 신경 써야 됨을 의미 기차 밑을 지나가는 꿈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헤쳐나간다는 의미 기차 불빛이 자신을 향해 비추는 꿈 하고 있던 일이 결과가 좋아서 인정받게 됨 기차 승무원이 표를 검사하러 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는 꿈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함을 의미 기차 안에서 친구를 만나는 꿈 실제로 직장이나 조직체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 같은 동지가 된다 기차 여행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한 꿈 기교적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이나 직장생활, 학업 등을 중도해서 그만두게 됨 기차 여행을 한 꿈 직장생활, 단체생활, 공동사업, 개 모임 등 각종 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됨 기차 철교를 걸어서 건너는 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시작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다 기차 타는 꿈 꿈에 있어서 기차는 앞으로 직진을 하려는 에너지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기차를 탄다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에 올라타는 것으로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기차가 계속 달리는 꿈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 기차가 고장나는 꿈 난관이 올 수 있어서 미리 대한측을 생각해야 됨을 의미 기차가 굴속을 뚫고 통과하는 꿈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의 개선장군이 된다 합격, 승진, 당선 등의 기론이다 기차가 끝없이 달리는 꿈 기차가 끝없이 달리는 꿈을 꾸게 되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는 암시다 기차가 선로도 없이 산을 달리고 있으면 자신이 속한 단체가 원활하게 운영되거나 세상에 과시할 만한 일이 생긴다 기차가 달리는 꿈 기차가 달리는 꿈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행정 업무 등이 잘 이루어진다 기차가 떠나보려 타지 못하는 꿈 정탁, 현상 모집 응모, 취직, 입학, 단체 가입 등에서 탈락한다 기차가 레일도 없는 산야 공중을 질주하는 꿈 단체나 조직이 자유로이 운영되거나 세상에 과시되고 개척산업의 종사함을 뜻한다 기차가 레일도 없는 산을 달리는 꿈 어떤 단체나 조직체가 자유롭게 운영되어 나가거나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긴 기차가 레일을 탈선하여 벗어나는 꿈 실제로 목적, 사상, 이념, 종교 직업, 실천의식 등에 관한 것이 긍정과 부정 속에 변화가 온다 기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서는 꿈 기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춰 서는 꿈을 꾸게 되면 계획한 일이나 계약, 결혼 등이 중대한 시점에서 좌절되거나 중단된다는 암시다 기차가 산 중떡 둘레를 안고 돌아가는 꿈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고 수출길이 트인다 수호신, 재물, 여행 등의 길조이다 기차가 산 허리를 안고 돌아가는 꿈 재물운의 상승을 의미 기차가 산이나 허공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꿈 자신이 운영하는 조직이 자유로이 운영되고 세상에 높이 과시할 일이 생길 징초 기차가 싱싱 달리는 것을 본 꿈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행정적으로 관련된 업무 등의 일이 자유로워질 징초 기차가 철로 위를 마음껏 달린 것을 본 꿈 하고 있는 일이 수의대로 잘 진행되어 간다 기차가 철로가 없는 산을 달리는 꿈 남들의 과시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 기차가 철로에서 탈선하는 꿈 직장을 이직하게 되거나 지금 있는 환경에서 완전히 바뀌게 됨을 의미 기차가 폭발하는 꿈 일의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라 일을 중단하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 기차가 폭파되거나 뒤집혀서 엎어진 꿈 어떤 기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사업 갱신이 있게 된다 기차길 철교를 걸어서 건너가는 꿈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시작하여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하다 기차나 버스를 타고 종차격에 도착하는 꿈 지난 과정을 청산 정리하고 새로운 구도나 신규 방향으로의 전환과 개척을 가하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기차나 전철을 타는 꿈 꿈 속에서 기차나 전철을 타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인생의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타고 가는 열차의 행선지에서 뭔가 사고를 당한 꿈이었다면 계획은 좌절된다 기차로 여행을 하는 꿈 기차로 여행을 하는 꿈은 직장 또는 단체 생활이 잘 운영된다 기차를 갈아 타는 꿈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 기차를 같이 타는 꿈 기차를 같이 타고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일적으로 마음이 맞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료를 의미 기차를 놓쳐서 타지 못한 꿈 현상 공모, 입사나 입학 시험 등에서 실패하게 됨 기차를 놓치는 꿈 정탁, 현상 모집 응모, 취직, 입학, 단체 가입 등에서 탈락한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가 역을 그냥 지나치는 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까운 지인을 만날 짐조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는 꿈 진행 중인 일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암시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계약 진행이 잘 되지 않고 결혼 등이 좌절될 암시 기차를 타고 가던 중 도중에 내리는 꿈 진행 중인 일을 중단해야 됨을 의미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꿈 준비해오던 일이나 진행 중인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릴 암시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는 꿈 여행이나 출장 등 이동수가 생김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꿈 실제로 무차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된다 취미생활, 만남, 향수 등이 있다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가는 꿈 출세를 의미하는 길몽 기차를 타고 종차격에 가는 꿈 목표하던 일을 이루게 됨 기차를 타고 터널 속을 통과하는 꿈 기차를 타고 터널 속을 통과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하던 일에 차질이 생기는 등 매사가 순조롭지 않을 징조다 기차 안을 들여다 본 꿈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돼 일이 생김을 의미 기차에 치여 죽는 꿈 하던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됨을 의미 기차 여행을 하는 꿈 기차 여행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이 매끄럽게 잘 진행되어 간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내리면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중단되는 등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기차 여행을 하며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꿈 기차 여행을 하며 바깥 풍경을 감상하는 꿈을 꾸게 되면 사업이나 직장 등에 이동수가 있거나 이사를 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길 징조다 기차역에서 지인을 배웅하는 꿈 꿈에 배웅하던 사람과 이별하게 됨을 의미 기차에 강한 불빛이 자신을 비추는 꿈 기차에 강한 불빛이 자신을 비추는 꿈을 꾸게 되면 단체나 모임으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거나 일의 작업 선거가 좋아 호황을 누린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던 꿈 단체에서의 활동이나 사업 등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될 징조 기차의 불빛이 자신에게 비친 꿈 어떤 단체에서 자기 일을 빛내주거나 기용할 일이 있다 기차 타는 꿈 진행하고 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잘 풀리게 됨을 의미 기차표에 관한 꿈 사업방도, 신분 보장, 권리, 임관증명서 등을 상징한다 대학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꿈 대학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면 계획한 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보류된다 만석인 기차를 타는 꿈 바쁜 일상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 휴식이 필요한 상태임을 의미 목표지로 기차를 타고 가는 꿈 계획하고 있던 일이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는 의미 버스나 기차 등에서 출발하려는데 부모님이 나타나 내리라고 하는 꿈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계획을 그만두고 다음을 계획하시기 쓰레기차의 잡동산이와 쓰레기를 수거하여 씻는 꿈 모든 장염과 때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정실에 갖는다 수신제가, 청소, 참외반성 등이 있다 여러 개의 철길을 지나치거나 기차 밑에 지나간 꿈 철길은 사업이나 정치노선, 사업기반이나 일의 진행과정에서의 난관, 고정관념 등을 상징하며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된 힘차게 달리는 기차를 타고 가는 꿈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진행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